K-POP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희 멤버들 모두가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를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죄송할 뿐이고 되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상의 공간에서 K-POP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자 AR이라고 하죠 그 공간에서 팬들과 교감을 하겠다 AR과 함께하면서 더 풍성해진 무대를 보면서 멋있게 잘 나왔다 계속 감탄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에 웃기고 싶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AR 진짜 신기하다 저게 없잖아 뭐지? 온라인으로 동시에 전 세계에 계신 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거? 이렇게라도 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수 있는 연기알고리? Q&A Q&A 기대가 아주 됩니다 Q&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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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